안녕하세요, 배우 송강희입니다. 네, 저는 지금 마리클레르 12월호 촬영을 하고 있고요. 여기는 여기 없죠? 공기도 좋고, 날씨도 좋고, 재미있게 촬영을 할 것 같아요. 화이팅! 다음 옷을 입고 오면. 착장이요? 오늘 콘셉트는 너드 콘셉트예요. 저는 되게 이런 컨셉을 좋아해서 너무 좋아요. 완전 널널한 청바지 입힌다고 해서 되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지? 마이 플레이저? 공차킷! budge 입힌다고 해서 뇨이 파트 입힌다. 야외 화보는 몇 번 경험이 없는데 진짜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스케줄이 많아서 시골에 할머니 집을 자주 못 갔는데 그런 느낌이 나서 너무 즐거워요 되게 일에 지쳐있을 때 여기는 힐링하러 오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진짜 어렸을 때 해보고 싶었는데 못 해본 게 있는데 그 장작 패는 거 있잖아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네요 기회가 되면 컴퓨터랑 끝나고요 오늘이 화보여서 어제 저녁을 많이 못 먹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려고요 치킨? 치킨 아니면 떡볶이 요즘에 촬영하는데 라빌레라라는 드라마를 촬영 중이고요 발레 소재의 드라마인데 그래서 발레도 열심히 배우고 드라마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계속 도시에서 찍다가 이렇게 공기 좋은 데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love 아 아 컵포트 입을 때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고 찍은 게 있는데 넥타이가 잘 보여가지고 좋은 거 같아요 연말에 일이 없으면 여행을 자주 가는데 이번 연말은 일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촬영장에서 연말을 보내지 않을까 싶네요 끝났어요 오늘의 화보가 끝났습니다 오늘은 되게 힐링하면서 즐겁게 찍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데 올해 한 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 새해에도 좋은 출발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마리클레르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좋아요도 해주세요